미국 CNN 선정 한국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베스트 7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집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며 랜선 여행이 뜨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먹방을 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한식은 케이팝과 함께 관심을 받는 한국 문화 중 하나입니다. 미국 방송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40가지 중에 베스트 7을 모아봤습니다. CNN 선정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베스트 7 7위 라면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7위는 라면입니다. 라면은 일본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특유의 매운맛을 가진 인스턴트 라면은 외국인들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죠. 50여종이 넘는 한국 라면 제품들 중에서도 매운맛을 자랑하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으며 팔도 도시락의 경우 러시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6위 치맥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6위는 치맥입니다. 닭고기의 튀김옷을 입힌 치킨은 한국에서 유독 맥주와 함께 먹는 문화가 생겼죠. 우리는 이를 치맥이라고 부르며 퇴근 후 저녁이나 야식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해외로도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송출되면서 이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CNN도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꼽았죠. 5위 짜장면 주말에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은 5위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파는 대표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친숙하게 먹는 음식 중 하나이죠. 특히 중독적인 맛을 가지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간단히 먹을 수 있어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맛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 번쯤은 추천해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4위 삼겹살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4위는 삼겹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한다거나 회사 회식에서도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이죠. 외국에서는 많이 먹는 돼지고기 부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소비되는 고기 중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인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생각나는 음식으로도 대표적입니다. 3위 순두부찌개 순위권에 든 순두부찌개는 3위인데요. 한국에서는 점심식사로 많이 소비되는 음식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름 소울푸드로 꼽히죠. 바지락에서 우러난 담백한 맛에 매콤한 맛 더해져 가장 대표적인 한국 음식 맛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드러운 순두부가 들어있어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어 훌륭한 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2위 김치 한국에서는 매 끼니 뿐만 아니라 수백 종류의 김치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면 김치가 빠질 수 없죠. 게다가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밑반찬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1위 해장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1위는 해장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날 과음을 하고 숙취해서로 쉽게 생각나는 음식이죠. 그 종류에는 콩나물 해장국부터 황태 해장국까지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줍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숙취해서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끼 식사로도 추천할 만한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별다른 반찬이 추가되지 않아도 풍부한 건더기들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기에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